가수 오유진 양, JTBC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정말 트로트 가수로 아주 유명한, 많이 나오는 친구죠. 사건의 시작은 유튜버였습니다. 네, 일단 오유진 양이 2009년 1월생입니다. 이제 겨우 만 14살, 굉장히 어린 나인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외할머니가 손녀의 보호자가 돼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방송 행사 스케줄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트로트 프린세스다 이렇게 불리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이 유진 양이 노래 부르는 영상에 이상한 댓글이 한둘씩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 그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게 다 한 사람이 쓴 거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유진을 낳은 진짜 아빠, 엄마는 왜 방송에 노출 안 되고 왜 할머니만 낳으냐부터 시작해서요. 생물학적 아빠,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어떤 친부모에 대한 의심,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이 꾸준히 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누리꾼, 알고 보니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왜 오유진 양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아빠다. 무슨 다스베이더도 아니고, I'm your father. 이 60대 남성 자신을 트로트 가서 오유진 양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오유진 양 외할머니와 나눈 실제 통화 내용,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아니 왜 자꾸 전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안 되면 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아가 날 닮아 있는 거야.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얘기가 습금습금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꾸 쳐다보고 행동하면 웃어봐. 이빨도 똑하고 머리도 행동해. 바꼼 소리가 꼽스린데. 그 애가 내가 하는 얘기는 모든 노래 아는 것부터 미침하는 것까지 내가 나를 닮았으면 세 가지를 잘한다. 그건 순성적으로 그렇다. 첫째, 노래는 기본이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게 돼 있다. 그래야 안 하면 내 새끼가 아니다. 끝까지 왜 진주시장 찾아가서 얘기할 거요? 빨리 얼려와요. 빨리 좀 퍼뜨리든지 하려면. 진주시장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내가. 진주시장한테 하든지 대통령한테 하든지 나한테. 요즘 표현으로 하면 I'm 아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 뻘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아니지만. 아니, 이게 저도 무슨 설명을 하기 좋지 않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내 치아하고 방꼽쓸이 닮았다.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진짜로 웃었어. 글 잘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내 자식이 만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9월 초에 첫 연락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더 수위가 넘어갑니다. 오유진 양의 친엄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주점에서 만난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출산한 거다. 내가 남에게 맡겼더니 그 아이가 오유진으로 돌아왔다.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 남성은 할머니가 계속 전환 받겠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안 받으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오유진의 친아빠다. 이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고. 오죽하면 지인들이 어머,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라면서 할머니한테 연락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정신 나간 인간 하면서 피식 웃을 수 있는데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학교까지 찾아갔어요. 학교까지 찾아갔다라는 거고. 그 얘기를 또 할머니한테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한두 번 찾아갔고. 이름도 불러봤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친구들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겠어요. 게다가 행사장 찾아간 다음에 댓글로 오늘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댓글을 달아놨다라는 건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머니 전화는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텐데. 워낙에 지역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좁은 지역이고 또 아름아름으로 어떻게 번호까지 알아내서 그렇게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스토커예요, 스토커. 스토킹을 한 겁니다. 이 60대 남성. 자기 손녀뻘 트로트 가수한테 말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 말이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내 손녀 같아서 그래서 보통 이런. 단골 멘트를 하기는 하는데. 교수님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저 사람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별로 없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이번에 자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갖다 개발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오유진 양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정말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이렇게 동일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노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치아 방곱소리 닮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답게 하면서 슬쩍 집안 자랑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스토리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전에 만났던 주점에서 일하던 여자가 몰래 애를 낳은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완전히 오유진 양을 갖다 그야말로 사생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까 스토킹도 스토킹이지만 정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것이 아주 이 아이가 지금 10대 아닙니까? 저 어떻게 받는 충격을 갖다가 감당을 할 것인가.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그런데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가 좀 잘못 알았던 것 같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남성 조사한 경찰도 이 오유진 양의 소속사에다가 별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신도 말짱하다는 거예요? 일단 경찰은 그렇게 소속사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해결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이후에는 또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여전히 댓글을 달고 있고요. 여전히 영상에다가 내가 친합받아 법대로 하자 곧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면서 고소당한 이후에도 허위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60대 남성, 정신 멀쩡하다는 이 남성. 오유진 양 집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걸로 추정이...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불구속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경찰 조사에서 한 발 물러나서 오히려 경찰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뭔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거기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위 사주포에 명의 손 문제까지 있는데 지금 오유진 양이랑 친할머니 같은 경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유진 양의 친어머니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지금 병이 재발할 것 같다 이렇게 호소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는 했는데 아시겠지만 스마트워치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너무 안타까운 건 왜 가해자는 활보라고 피해자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뜨려면 안 될까요? 양대 논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오유진 양을 공격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범죄는 맞는데 스토킹 말고 다른 범죄가 특히 위협을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는 방법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또 이로 인한 피해, 이런 사람들도 경제적인 부분을 오히려 더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너무 어린 연예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대, 30대의 성년들도 대중들 앞에 노출이 돼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떤 미성년, 연예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 같은 것들 실명이 알려지지 않는다든가 거주지 같은 거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장치들도 좀 이런 일을 하는 기획사 같은 데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충격이네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부러니까 ี่ 보조 그 funny .